아이고 빙진아. 내 돈이 거의 탐이 나더라. 없는 이 좌석 데려다 키워놨더만은 저거에 비해 달마가 욕심이 많아. 내가 내 돈으로 너를 끝까지 우에 올려놨는데.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버님 아닙니까? 전화할 때마다 청탁에 사고친 거주지. 똥물에 손 담그는 일은 다 내시켜놓고 뭐라고? 그게 내 혼자 좋자고 하는 일이가. 패밀리 비즈니스 아이가. 난 개라면서. 돈 지키는 개새끼. 그런 것도 가족입니까? 두 분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구치소에서 하룻밤 푹 주무시고 매일 뵙겠습니다. 장인 어른이 사이 좀 잘해주세요. 사이가 이거 처음이라. 뭐라고? 한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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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